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황규광입니다. 우선 사마귀는 피부과에서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. 손발에 있는 사마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. 목 뒤에 있는 점이나 사마귀의 경우에 시술 방법이 여러가지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평평하고 갈색반점 이런 것들은 레이저 시술로 간단히 될 수 있고요. 만약에 색이 어둡고 바깥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라면 떼어내는 수술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만약에 악성이 의심된다면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